정말 처음 본 적 이제 우리 3명의 자존심이 걸리는 그런 질문인데 그거 좀 아닌데 아 진짜 진짜 그 좋은 적이에요 아니 우리 번들 가만히 있어 화면 너무 트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약간 뱃걸링인 거 같아 아니 그냥 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인사드립니다 오케이 원 투 커넥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히 계십니다 제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아 제목부터? 네 저희 되게 특이한 조합이죠? 네 정말 처음이었죠? 네 이유는 바로 이제 저희 세 명 다 이제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반려견하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집사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집사니까 N.I.F. 분의 집사들 예스 넷 오스코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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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일라 박칼 약간 한국식 네 집사들 서로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이나 배고 싶은 점이 너무 많은데 저는 성훈이한테 알면은 일단 성훈이가 자기관리를 되기 때문에 약간 운동도 되게 구질하고 한 게 하고 진짜 야식을 한 번도 먹은 적도 없잖아요 맞아요, 저는 야식을 저는 희생님이랑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오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은데 야식을 보면 저는 바로 열흘 후에 올라오는 사이니까 진짜 그런 게 오시는 거 같아요 자기 절제하는 그런 게 저는 둘 다 칭찬해줄게요 오케이 니키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춤을 일단 엄청 많다 그리고 춤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게 열심히 잘 가르쳐줘 그리고 제이크는 안 좋은 일도 약간 되게 장난스럽게 넘기는 그런 게 약간 있는데 그게 긍정적이고 되게 무대에서의 그런 열정이 아,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날의 집사들 이제 우리 세 명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질문인데 내일날 비스코 가을이 중 가장 귀여운 강아지는? 아니 근데 저보다 귀여운 강아지 이거는 좀 귀여운 강아지 아니 그 귀여운 건 그거요 레일날 약간 성숙한 그런 느낌 귀여운 건 아니 귀여운 게 좀 기준이 다른데 일단 레일날은요 일단 제가 생각할게요 오늘 강아지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뭔가 매력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뭐 초콜릿 저거 냄새 그거 좀 많이 아, 진짜로 되게 좋은 냄새 진짜 진짜 캐서 안고 싶어 좀 레일날은 정말 너무 커 이게 좀 크니까 이렇게 심대해서 이렇게 같이 껴먹고 잘 수 있어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 거 못하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똑똑하고요 약간 산책도 좀 잘하고요 세계 1등으로 똑똑한 거 아닌가요? 그쵸 제일 이제 네 보토콜리가 1위에요 네, 그러면 가을의 장점을 얘기해 볼게요 잘 안 지내요 안 지내요 네, 또 또 밖에서 뭔가 소리 들으면 좀 시키네 밖에서 연간 앞에서 근데 진짜 애기 때부터 키웠는데 애기 때부터 그냥 첫날 오자마자 배경패드에 배경 다 하고 진짜 다 뭐 그것도 해요 우리가 완전히 종을 이렇게 치면은 간식을 음 그러니까 강아지가 직접 종을 가서 삥 쳐 그러면은 간식 좀 그럼 계속 치면 어떡해? 계속 치면 어떡해? 계속 치면은 계속 쳐야 돼? 네, 집사들 캡처타임 한 번 하고 끝날까요? 맞아, 너무 오늘 재밌어요 맞아, 통화는 알겠다 캡처에 우리 셋만 하는 거 뭐 하자 강아지니까 약간 아, 이거? 아, 이거면 되네 소, 소한테 아, 이게? 아, 저 2, 2, 2, 1 그리고 뭐할게요? 아, 이거? 이거 잘 좋아해 지금까지 엔압듀이었습니다 엔압듀 휴식이었습니다 네, 안녕 안녕 누가 그래? 안 외진 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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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 안녕 하나, 둘, 셋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